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강사,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신 시청자님, 구독자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또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작년에 못 이뤘던 소망하시는 일 꼭 올해는 꼭 이루시고요. 온 가족이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응원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음식, 건강 운동, 건강 정보 여러분께 함께하고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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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